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오기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팩트에 이은 훈련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일명 펑고 연습입니다. 펑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야구에서 우리 코치님이 선수들에게 딱딱 치면서 수비 연습을 시키는 걸 펑고라고 하는데 골프는 모든 방면으로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벽치기라는 동작 아시죠? 벽치기. 오른쪽에 있는 벽으로 공을 탁 친다. 그걸 연습을 할 텐데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이드 블루예요. 사이드 블루가 전제된 우리 벽치기 연습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임팩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임팩트. 그런데 임팩트 다음이면 당연히 팔로우스루인데 왜 임팩트 다음에 누닷없이 펑고 동작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팔로우스로 갔다가 또 올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는 무조건 공은 코앞에다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클럽페이스를 놓고 핸드 퍼스트를 하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걸 닫아 놓고 잡고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그립, 그 다음에 인털라킹이 아니라 오버래핑, 완전히 오버래핑이 아니어도 세미 오버래핑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기로 붙이면 머리가 싹 옆으로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딱 하고 때리면 이런 상태로 때리면 공이 어디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왼쪽으로 샥 감기죠? 그러면 어때요? 악성 훅에 시달리겠죠? 악성 훅에 시달려 보겠습니다. 똑바로 놓고 핸드 퍼스트 했더니 열려. 닫아 놓고 잡고 팔꿈치 붙이고 옆으로 본 상태에서 젖히고 빵 때렸더니 그래도 그나마 훅은 덜 났지만 왼쪽으로 감기는 그런 느낌이 나왔죠?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도발적인 동작을 해야 하느냐 우측에 있는 이 벽 있잖아요. 우측에 있는 방음벽이라든지 우측에 있는 스크린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셋업 동작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측으로 밀어치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측으로 밀어칠 때 여러분들이 손이 편하면 그냥 우측으로 쭉 밀려요. 그래서 우측으로 더 밀 때는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손을 더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다 놓고 손 앞으로 했더니 열리네요. 클럽 페이스 스퀘어 만들고 오기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잡았는지 확인하고 옆으로 봤을 때 손을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우측으로 치는 거예요. 우측으로 쳤더니 공이 가다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똑바로 치니까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훅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는 지금 옥스윙 배우고 있는 중이죠. 완벽한 옥스윙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중간 손 왼쪽 허벅지 그 다음에 붙이고 옆으로 보고 옆으로 본 상태에서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면 여기서 어떻게 그쪽으로 쳐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른쪽으로 못 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 엉덩이가 가만히 있는 분들이에요. 옥스윙의 특징은 백스윙을 할 때 엉덩이도 같이 돌아주고 어깨도 같이 돌아야 저쪽 왼쪽이 지향이 되고 지향을 하면서 그쪽으로 치면 자연스럽게 날아가는데 꼬꼬하게 엉덩이 버티면서 이렇게만 빼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맞추기 힘들뿐더러 우측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는 약간 엉덩이도 같이 열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열어놔도 되고 이렇게 빼놓고 옆으로 치게 되면 우측으로 날아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구질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펑고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측으로 더 밀어칠 거니까 손을 좀 더 감아주는 동작을 강화한다. 그리고 죽어도 우측으로 밀리지 않은 분들은 죽어도 힙을 안 돌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미리 돌려놔도 괜찮아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다쳐 보이거든요. 그래도 딱 가서 같이 접고 치면 저절로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회전 중심을 들어가지 않았죠? 이게 됐을 때는 무조건 오른손목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젖혀 때려예요. 다시 공 가운데 그리고 엉덩이 돌려놓고 이거 스퀘어 만들어 놓고 손 왼쪽 허벅지 더 다 더 있죠? 너무 어색하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젖혀 가고 때려 그럼 우측으로 저연습게 출발을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안 되는 분들은 엉덩이 돌리는 거 어깨 돌리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아이언 자 7번 아이언은 어디예요? 7번 아이언은 오른발 안쪽에 공 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퀘어로 딱 놨죠. 근데 지금 오른 허벅지죠?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숙여지는 느낌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기로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보는 거죠. 손가락으로 잡고 오버래핑 그립으로 잡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측 벽으로 치기로 했죠? 뭐 드라이버만큼 돌아오진 않겠지만 이것도 바로 백스윙 안쪽으로 엉덩이까지 딱 돌려놔도 괜찮아요. 돌려놓고 빼고 치면 우측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릴리스를 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로 와서 하면 얼마나 또 복잡해요. 뭐 되는 듯 하다가 까먹었는데 그쵸? 그래서 오늘은 펑고 아닌 펑고 그냥 우측으로 밀어치기를 그냥 펑고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잡아당길 일이 없어요. 페이드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스퀘어 그 다음에 오른발 오기로 그 다음에 머리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잘 못 미는 분들은 엉덩이를 미리 돌려놓고 아니면은 잘 미는 분들은 가면서 돌려도 괜찮아요. 가면서 돌리는 거 한번 쳐 볼게요. 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공이 쭉 돌아와서 가운데로 떨어지는 이러한 샷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스윙은 무슨 중심? 오른손으로 하는 스윙 중심으로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명심하시고요. 우측으로 밀어치면 밀어칠수록 원심력이 강해지니까 클럽 페이스를 치는 순간 더 덮어주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우측으로 출발 못 시키는 분들은 절대 엉덩이가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스윙을 하면서 엉덩이를 틀지 못하면 미리 틀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틀면서 우측으로 치는 그러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릴리스 모양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귀 쫑긋세요. 그럼 들어보세요. 어려우세요? 말이 빠른가요?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내용만 컴팩트하게 드리는 그러한 옥스윙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윙 따라하기 오늘은 우측으로 밀어치는 거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오늘 레슨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위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희 10만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호응, 힘입어서 금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클래스의 골폐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 구독!